야, 헬로우, 헬로우, 굿나잇 왜? 아니네 야, 내가 분명히 사진을 찍어놨을텐데 내 성격에 사진을 안 찍어놨을리 없지 그림 좀 땄으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림 땄으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다, 그림을 위해서 이 엄청난 편지점을 찾는 차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비밀번호 이거 아, 이게 빠졌네 아, 그럼 난 갑니다 아, 이거 갑니다 아, 이거 갑니다 아, 이거 갑니다